뭐죠 이거? 우와! 수지? 수지? 미쓰잉이 수지? 자 안녕하세요 유튜버입니다 아프리카노분들 진호입니다 자 오늘! 새로운 럭키블러 모더 쇼케이스 그게 바로 뭐냐 오마이갓! 오마이갓! 오메가 럭키블러 이거 진짜 럭키블럭인데 오메가 럭키블럭이라고 이제 또 새로 나왔습니다 오메가 럭키블럭이 새로 나왔는데 이게 조합법은 좀 달라요 이거는 원래 럭키블럭이 금수님을 이렇게 좀 하는데 이거는 다이아 4개를 이렇게 하는거거든요 근데 오늘 또 이제 아프리카 시청자분들과 제 운을 한번 보면서 오메가 럭키블럭에 어떤 신비한 물거리 나올지 한번 모두 쇼케이스로 진행해보겠습니다 자 일단 4개 4개는 당연히 제가 일단 하기 때문에 4개부터 하겠습니다 어 뭐죠? 다이아몬드 다이아몬드 박스가 나왔거든요 와우! 자 다이아몬드 박스 3개 아 기본적인 아이템 2개 3개째 뿅 아 쓰레기 자 하나 어 뭐야 이거 아 저기요 눈사람 뭐야 이거 어 깜짝이야 피가 200이야 잠시만요 아 잠시만요 아 잠시만요 아 잠시만요 아 잠시만요 아 잠시만요 아 아 아 아 아 왜그래 왜그래 도망가 앗 앗 죽을 수 없어 어 눈 왜이렇게 아파요 여러분들 어 눈이 이정도로 아팠어? 좋아 가두고 도망가기 어 눈 개아픈데? 설정좀 자아 적게 자 나이돌은 슈 자 바꿔주고 아 뭐야 이거 럭 아 럭키카우 자 아프리... 유튜브분들 아프리카분들 안녕하세요 자 59개 자 이제 시청자분들 에버렛님부터 하겠습니다 에버렛님은요 아 버섯 버섯이구요 자 SW9060님께서 운을 받을 겠습니다 아 다이아몬드사 자 허파 어 뭐야 이거 어 이거 또 닥터 얜 뭐죠? 우와 이름을 주네요 오오 다이아몬드 다이아몬드 다이아몬렘님 봐드리겠습니다 아아 자 안장 나왔고요 그리고 이제 닌자20318님 어 지금 저 운 아 눈 나오네요 저 운이라고 치시는 분들 제가 안 보여준다는데 저분은 안 보여주겠습니다 단단한 흐물곱개라 왜 이렇게 나오네요 버리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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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는 버립시다 이것만 있습니까 자 그리고 자 화성님 어 화성님 오늘 밖에 나가시면 안될것같아요 예 지금 으이 첼리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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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난리라서 그래도 죽읍시다 헛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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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! 헤드샷! 아니! 변신할 때는! 어! 헛! 어! 아 일단 저분 지금 저 누지? E-H-DUS님은 운 절대 안봐드립니다 오늘. 나가시던 상관없으니까 제가 오늘 아프리카 채팅창에 저 운이라고 지신 분을 아까 안해준다고 말씀드렸죠? 자 이제 투고우님 가겠습니다. 아 투고우님 뭔가 떴거든요? 뭐죠 이거는? 뭐야? 다이아몬드인데 석탄아니에요? 석탄은 인지되네 자 레오나님 가겠습니다. 레오나님 오! 덩콜 뜨네요? 덩콜 뜨고 콕콩님 콕콩님 맞죠? 굉장히 슬라임이 거듭니다 아 슬라임 좀 가세요! 오! 오케이! 헤드샷 와! 사실 슬라임 좀 처치합시다 흐흫 protections 굉장히 거슬리거든요? 제가 아프리카분들께 채팅창 내리면서 한 분씩 해주니까 예 다 해드릴게요 괜찮아요 예 급하실 필요 없거든요 제가 다 해드립니다 여러분들 자 오이씨 됐고 50개 자 코봉님 까지 했으니까 자 스타드 에스턴트 0070님 여기 있습니다 어 블러워 파티 블러워 파티 라는데 자 그리고 자 화이트홀님 뭐야 오오 오 강아지가 쪘거든요 무조 럭키 시비? 시베? 럭키시베? 욕 아닙니다 욕 아니에요 럭키시베 어 굉장히 강해보이거든요 한 번 실내는 차한테 맞아볼게요 아 나 못때리니? 자 그리고 화이트홀님 했고요 긴요성님 요거 뭐죠? 어어어 가라 야 뭐야 저거 이거 어디서 나온거야 뭐야 이거 좋아 강아지 강아지 누러나 죽여버려 누러나 들어와 들어와 자 그리고 참나무님 아 참나무님 오 나쁘지 않은데요 참나무님 오 좋고요 자 그리고 물고기 세마리님 하아 오 우리 누렁이가 싸우고 있어요 여러분들 누렁아 오빠가 갈게 누렁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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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이거는 바꿉시다 자 그리고 물고기 세마리님 자 명은전님 아 스펀지 자 허팝 어 슬렌더맨? 슬렌더맨이니까 좋아 넌 슬렌더맨이야 좋아 눌어가 좋아 누 sat oute 누뢢아 오 오 자 모두의 훈터님 가겠습니다 아 아무것도 없네 한번 더 가겠습니다 아으으.... 별로 안 좋네요 자 나쁜사신님 가겠습니다 나쁜사신님 아.. 럭키 빌리지 내가 운의 빌리지냐 오오 아프지 않는데요? 자 그리고 자 엔더스님 아 쓰레기 자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다 봐드릴거에요 시청자분들 한번 제꺼 좀 봐보겠습니다 아 뭐야 이거 럭키 얼럭키 포션 얼럭키 포션 얼럭키 포션 자 36개 뭐야 아 뭐야 자 SW9060님 아 스카이 was here 뭐야 이거 영어가 자꾸 뜨는데 자 36개 아 꽃다발 자 아 럭키 윌랭스 오 괜찮은데 이거는? 원래는 그렇게 하려 했는데 어 제가 그 이게 또 재밌는거 같아서 이거부터 하려구요 자 34개 아 자 이거 나오구요 어 막기 막기신공 이제 제가 여러분들 럭키블러 한두번 한게 아닙니다 이런거에 낚이는 초보가 아니에요 이제 럭키블러 대신 럭키블러 몇개월째입니까 자 이런 허접한거에는 걸리지가 않는데 철장이 어 부셔지나요? 하지만 자살이 빨리 갈 것 같아요 흐앗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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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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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들어와 좋아요 뭐죠 이거? 우와 수지? 수지? 미스에이 수지? 아 지금 제 앞에 수지가 나타났습니다 여러분들 미스에이 수지 들어와 죽여버려 빈지노가 수지에게 사... 아 잠시만 수지 개쎈데요? 수지 개쎈데? 야 수지 야 수지짱 수지짱 그러지마 수지짱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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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 너키 누룽이 어 수지짱 노노노 베이베 수지 이번에 신국 나왔던데 그러면 안되죠 이비노씨랑 사기씨인데 지금 됐고요 29개 깝니다 아 공급계 28개 우와 이거 몽곰이야? 헐 드래곤 드라코닉 블레이드 오 드라코닉 블레이드네 거미 매우 멋져요 그렇기 때문에 저 버리고요 자 이제 시청자분들 중에 저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자 21세계 판타지님 갑니다 아하 아쉬워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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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엘벌레님부터 엘벌레님부터 갑니다 엘벌레님들 아 럭키 아 럭키 이게 뭐죠? 오 드릴 마스터 오 자 그리고 SW9060님 가있습니다 아 밑집 자 그리고 다이아골레님 아 막대기 아까도 막대기 드신 것 같은데 굉장히 막 막대기가 잘 뜨거든요 자 이거 좀 버리고 자 옷을 입어 줍시다 저 네 에버랜드님이요 자 닌자님 아 흑요석 자 그리고 BJO 하성님 아 금기계 축하드립니다 자 그리고 투고님 뚜고님 갑니다 오픈 우와 이거 뭐야 골드박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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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금살 골드박스 금 레깅스 별로 안 좋네요 자 레모나님 아 액자 자 그리고 스턴트 0007님 호 자 화이트 호님 호 자 그리고 김효석 515님 아으 참나무님 아으 물고기 세마리님 아으 명은자님 시스템 상대 폐 아 드래고 드라이콜 그리고 드라이콜 참나무님 자 허파님 아 이거 누구야 21색의 판타지님 아 자 와이티 부호사님 오 럭키보 어 럭키보는 나쁘지 않아요 럭키보는 나쁘지 않아요 혹은 악마 혹은 천사님 아하 나쁜사신님 뭐죠? 뭐야 뭐야 이거 뭐야 이거는 쓰레기가 떴습니다 자 그리고 17개 나무 상태에서 가겠습니다 아 나무 자 6개 우와 에그 볼 뭐야 자 5개 오 오래간만에 보도 엘버레드군요 4개 3개 째입니다 아 3개 2개 이 메이드는 대체 뭐죠? 하나 자 별로 안좋은거 뜨네요 자 이렇게 됐고 자 일단은 됐고 자 이거 좀 안쓰는거 좀 템좀 버릅시다 자 템좀 버려보고 자 이제는 좀 이제 하이라이트 베리럭키를 한번 까보겠습니다 자 베리럭키를 한번 오픈 오 아 이거 하나 떨어지는거야? 너무하네 자 두번째꺼 또 후겨서 오 개많아 도래 하아 저기요 하하 하하 빨리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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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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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이거 럭키포션 럭키포션 나에게 힘을 추ld 앗 럭키럭키럭키럭키 앗 억 하지만! 빛보다 빠른스피드로 광물을 쾌줍니다 흐 광물을 빛보다 빠른스피드로 빛보다 빠른스피드로 빛보다 빠른스피드로 빛보다 빠른스피드로 빛보다 빨 ecc.. 빛보다發 스피 rupt 개 힘들네요 전 죽지 않죠 어 어! 하필 보이지 않아 오오 뭐야 뭐가 나왔죠? 아무것도 안단대? 자 아 스폰지 아 놓치면 어떻게돼 아무것도 안되냐 헤엑! 피가 많냐 자 북 아 마법이 보이는 채 자 네번째 럭키블러 어 이건 뭐죠? 골든애플 오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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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세개째 아 오메가 럭키블러가 나왔네요 트리 어게인 한번더? 아 블루 아 철 아 황금사과가 나왔네요 자 이렇게 해서 베리운 럭키블러가 딱 나왔을때 하나만 없거든요 자 가겠습니다 아 쓰레기네요 자 그럼 이렇게 했으니까 한번 이제 안좋은 럭키블럭을 까보겠습니다 어 럭키블러 아 역시 아 럭키블럭이야 자 됐구요 어 럭키블러가 남아있네요 오 어 필털? 아 필털? 그런거 좋지 않아요 필털 아 좋아요 일단 물속에 빠져주고 자 자 한번더 얼럭키블러 아 어 어 어 어 어 어 저기요 잠시만요 말라합시다 호! 얼럭키블러에서 강아지에 나왔어 호! 오 샤이디! 오 아 저기요 말라합시다 아 말라합시다 저희 주먹 써가지고 좋을거 하나도 없습니다 아녀씨 하 잠시만요 하앗! 이거지 좋아 뭐야 이거 어떻게 해 아 잠시만요 어 어 됐고 이거 어떡하지 아 이거 잠시만요 이거 그냥 죽을까요 저 장미는 마약인데 아 마약이에요 아 이거 언제 캐냐 이거 하나 먹어주고 아 이거 여기서 죽을까 이거 언제 키고있냐 아씨 됐다 뭐야 뭐야 이거 아 뭐야 허금이라면서 날 왜죽여 저거 뭐죠 방금 그거? 어이 개 뭐야 저거 어 좀 기분 나쁜데 아 저거 슬라임이야 다른 곳에 있는? 뭐야 어 아 슬라임이네 저게? 오! 허금이래 허금이 오! 극혐이다 자아 마지막으로 얼럭키블러 뭐야 우와 색깔이 변해 우와 자 여러분들 이렇게 해서 일단은 럭키블러 다 까봤는데 자 이제 게임 모드를 켜서 한번 여러분들이 아직 못보던 럭키블러 나올수도 있으니까 한번 제가 게임 모드로 한번 더 해보겠습니다 옆에 설치해주고 자 테스트 신호기 뭔가 좋은게 나올지 볼까요 좋은게 나올지 어 뭐 좋은건 안나오나? 뭐 좋은건 안나오네요 어 야 이거 왜 이케히 오래걸려? 죽으라 그소리네 헐 이거 뭐야 아..뭐야 어..뎌바 이거 뭐야 이거 마녀 아니에요? 어 이거 마녀 아니야 헐..대에에에...바 완전해 자 계속 계속 까보겠습니다 와아!! 노치! 어! 노치가 쪼인했다는데요? 어 뭐 어딨어 노치가 UFC 우와! 이거뭐야 또! 밥스 밥의 걸프렌드! 헥? 럭키블러머드의 그 밥있잖아요 게이 여자친구래요 허어우.. 극혐 자아 아! 이건 아직 편함없이 지고있고 슬렌더맨? 슬렌더맨? 뭐.. 쟤 뭔가 슬렌더맨이란 것 같게 돼 가끔씩 보면 좀 소름낄친다 어 그래요? 오 슈퍼맨이다! 우와! 슈퍼맨 오오 다른건 비슷하네요 자 이제 뭐.. 베리 럭키볼 한 번만 까볼께요 석영 눈 골든애플 악기 뭐 바뀌는거는 별로 없네요 음 그 내가 아까 운이 진짜로 앉았던 사실이네 가스트 오리간만해 오오 오오 팝스 갈덤마 거 Modi indet dire 자 이러분들 몇개만 더 까보고 아turn 야 이거 진짜 자 일단은 몬스터 이름이 바뀌네요 자 됐고 오 우와 대박 이거 뭐야 얜 또 뭔 몬스터에요? 여러분들 얜 무슨 몬스터죠? 오 개 이쁘게 생겼는데 오 얜 개 이쁘다 어 자 안녕하세요 자 아 별로 안좋구요 아 아우 극혐 자 제가 이렇게 해서 일단은 뭐 끝났는데요 어 좀 뭔가 자 오메가 오 이게 오메가 럭키 오 이거 밥이 좀 미쳤네 와 자 여러분들 이렇게 해서 진회 오메가 럭키블러 모드쇼케이스 끝났는데요 자 일단은 뭐 새로운 게 추가됐다고 하면은 이 여자들이 좀 추가된 것 같고 어 좀 괜찮네요 뭐 생각보다 신기하고 어 그리고 뭐 모드가 뭐가 추가된지 한번 볼까요 음 음 아 이런게 메이드가 추가된거구나 우와 우와 자 뭐 이런게 추가됐고 오 자 뭐 어 이런거도 있네 총도 있네 아 이거는 왜 이런건 안나왔냐 우와 오 감자를 쏘네요 어허 오 대박 감자를 써네 자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어 이거 설마 오 돈써는데요 오 대박 자 하여튼 여러분들 이렇게 해서 진회 럭키블러 오메가 럭키블러 오메가 럭키블러가 마치겠습니다 뿅